2020년 6월 20일 스타트 오우 형님도 왔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누가 풀어놨어 전부 사이즈는 사실 약간 안되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구름화로 이렇게 바라보는 위에서 참고 워킹 조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로 이르군요 이르군요 아 이거는 다시 키스팅 하려고 해서 하는 보증기가 따라서 모르는거에요 근데 이거 보증기도 모르는거 알 수 있지 않을거에요 탐색겸 라온샷 완전 쉴로권으로 오르고 갔을때 딱 좋지 두번째 뵙습니다 살짝 살치 뵙으로 피해서 살치 우리 앞에 둥무더기에 따라 숨어있었는데.. 고기 이렇게 힘드네.. 이게.. 세번째 배수입니다. 반대편 직뼈 반대편 포인트 폴링바이트입니다. 폴링바이트.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제 옆으로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동 좀 할게요. 아니야.. 저 사람들도.. 아예 안나오는게 아니야.. 좀 가만히 잡고 있어요.. 지금.. 겁나 분위기 찌기 중.. 먹다가 뱉는 경우거든.. 먹다가 뱉었어요.. 먹는거 보고 장난치면 안되는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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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마리에 입었습니다.. 야.. 피링타임 끝나고 나서..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시 되니까.. 그 뒤로 입질이 별로 없어요.. 스텔을 좀 더 오래 주니까.. 먹네요.. 최상류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폴링바이트인데요.. 와.. 여의절 풀어주고 있었는데.. 좀 먹을때까지.. 맥도 풀고 그랬나.. 제가 요 앞에서 뭐 봤어요.. 뱅크 잡았으니까 구독좀.. 갇힐.. 밤대편까지 날려가니까.. 장타라서.. 쿠킹이 빡세네요.. 자 또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잠시만요 니꺼 놓고 온 것 같아 잠시 한 번 더 눈에 오는 데 눈에 오는 데 눈을 감고 눈은 마치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일단 주먹 들어가구요 간다간다 하겠는데 계속 들어갑니다 아랫턱 닫고 딱 50 시즌 2호 롱컵입니다 계속 달려 보겠습니다 롱커를 잡았으니까 구독 좀 지마 이 개XX야 죄송합니다 제가 1년에 평균 롱커를 2.5에서 3마리 잡는데 올해 일단 거의 80%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흥분해 가지고 긴장이 싹 풀렸어 해가 뜨니까 이제 덩어리들이 올라가네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배수 입에 손 괜히 넣었어요 아 간지러워 다른 사람들은 롱커를 잡을 때 2,3마리 잡고 이러던데 나는 1년에 2,3마리 잡고 이러던데 또 한 마리의 배수가 나와줍니다 비만 좀 내리면 좋겠는데 피딩을 산발적으로 하는데 앞에서 뭐 피딩을 하는 거야 피딩하는 곳에 던져버렸는데 그럼 또 죽어다 먹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해야를 하고 그는 이중에서 손을 놓친 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Lehrera가 생성될 때 미국 android에 이제 прыг錄이 탑은 그들도 보지 않는 관계로 고의잡아 두고 조금 전에 렁크 잡았던 책을 쿠리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와요. 딱! 보시면 이게 베이트때면 렁크한테 감이 오는데 이게 계류떼라서 감이 오는데 여기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KTX를 입고 있습니다. 백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이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야? 이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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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 일단 안 들어가고 한 46정도 되네요 베이트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링이 계류떼라서 너무 오래 걸려 기분 탓인가요? 케이터도 너무 이술도 없지 호킹은 너무 빨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100마리 채웠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진짜 넣으면 나왔고요 여기 한번 오십시오 이게 이거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동 아니에요 거의 한 1인당 40마리 120마리 잡은 것 같네요 유튜브 영상은 어차피 15분 안으로 컷해야 하기 때문에 투샷TV 구독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깊다고? 과연 잠시만 잠시만 장난이면 좋겠다 119 좀 불러줘 오지마 너는 하늘을 봐라 지금 목구름 비올게 진짜 있는데 물 더워 다시 한번 혜근아 진짜 없어? 간거야? 잠시만 ㅎㅎㅎㅎ 여러분 차가 없어졌습니다 으윽 아니 진짜 간거야? 낯선 짓집 여긴 여기 저희 서울에 사는데 차 한 대 갖고 같이 왔는데 지금 차가 없어졌는데 아니겠지? 절로 조용한데 대놨거나 일부러 버리고 갔거든? 설마 아니지? 아니지? 차가 없는데? 여기 편하게 오라고 여러분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샷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